심지어? 야, 롯데이도 많아졌다. 나는 너무 쪼핑하고, 나는 너무 귀엽다. 우와아 뭐야 이거 많아 천천히 와자 파장이서 오우 뭐야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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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저 있냐? 이거 봐 파장! 어머 이러면 뭐야 또 파장에 주름 생기면 안되다고 우리 씻고 발라야 되겠네 오우 맞아 이게 여기 집이래 그래 그래 그때 설명했는데 엄마가 덕구 좋아했는데 어 으 으 오옆 으흐흐흫 으흐흐 김남진 다 왔다니만 찍기야 다르지? 오오 일로와 아빠랑 하자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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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날 바래다주던 널 생각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오 감사놨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그대가 좋아했던 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정말 펜지 쓴데 날 보듬어주던 네 모습을 여전히 내게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아! 그치! 다시 한번에 갔을 때 고기의식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이렇게 찍어보자 여기 맛있겠다 고기의식 장갑 고기의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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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빵 만들어요? 우유에 뭐가 들어간다? 계란초게 계란초게 해놓고 계란초게 한번 돌아다 og 여기 1, 2, 3, 2, 6에다 넣으면 돼. 딱 맞게 채우면 될 것 같아. 자, 이제 들어갑니다. 이제 5분으로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손 조심하세요. 들어간다. 안녕하십니까. 25분 후에 보자. 25분 해봅시다. 한 20분 한 번 보고. 대충 다하네. 고모덕을 아주 많이 봐요. 이거 이거 봐. 이거 요즘 깨는 거에요? 양초 왔다. 그러니까. 살 거 아주 인제. 한복한다 지도인지. 기저귀 살 때는 이런 거 못하는데. 한 거 잘 하겠었네. 자리 되겠어. 한 거 잘 먹어. 먹어보자. 냄새 너무 좋다. 냄새가 신기하지? 냄새 너무 좋아. 오오. 끝내주네. 멋있다. 선물 같은 이 시간. 정우가 만든 책갈피. 너무 예뻐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우가 만든 책갈피. 너무 예뻐요. 2, 2, 해피 뉴욕. 해피 뉴욕. 해피 뉴욕. 차단차기. 정우야. 동 많이 봐도 우리 아들? 4학년. 4학년 됐어요. 우리 아들 11살 됐어요. 우리 아들 11살 됐어요. 응 11살.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 잔은 야 아 그럼요 이모 아니야 아니야 그럼 책을 받아 야 너무 안 받는 거 아니니 너네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나와 심장이 쿵 떨려와 조금 더 가까이 밤 안에 가득 채운 저 배들도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잖아 망설이지 마 달콤한 그 입술로 아 뭐야 애들 못 봤지? 애들 준비한 선물 맞아 집 끓였다고 그랬지? 진짜 파장이 선물 어머 뭐야 여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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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줄 저냐? 집 봐 파장 파장에 주름 생기면 안 된다고 오늘 씻고 발라야겠네 너무 예뻐 이게 여기 집이래 그래 그래 그때 설명했는데 고마워 덤보 좋아하는데 어머 어머 아 집에도 너무 좋아 따뜻해 그러나 해물이 ied